4월 22일 에틴 난이의 공문 안에 사슴 살이템이 있습니다. 사슴이 건초와 잔용 살이를 섭취합니다. 사슴이 예쁘더라도 다루는 길을 잊지 마세요. 사슴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네요.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 마리 붙어있습니다. 사슴이 예쁜 것 같아요. 사슴을 사육하는 것 같아요. 꽃잎을 바르는 사슴이 있어요. 엄마 사슴, 아빠 사슴인가봐요. 소리 나있어요. 조용히 있습니다. 사슴아, 아유 예뻐라.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좋은 병에 걸린다는 것 같아요. 소리를 지르거나 자극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. 관람인들의 티켓을 잡아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가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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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